인도 사진으로 말하다, 도래에서 편했습니다. 사진 작가인 저자가 가족과 함께 4년 동안 유델리에 살면서 바라본 인도 모습을 소개합니다. 지금까지 10개국 30여개 넘는 도시를 여행했던 저자가 초라한 사원부터 휘황찬란한 부자 사원까지를 말하며 그 속에 녹아든 인도인의 삶을 보여줍니다. 유명 관광지에서 본 징귀하고 이색적인 풍경,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향신료 향이 코끝을 스치는 맛있는 음식도 빠트리지 않습니다. 핫셀블라드 카메라를 들고 딸아이의 손을 잡은 채 사원을 오가며 사진을 찍는 동양 여자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인도인들의 모습도 진솔하고 담담하게 담았습니다. 핫셀블리로etric variable 핫셀블리 감사합니다.